한성 김치는 5천 년을 이어온 맛에 김치명장의 천상의 미각을 가진 3대를 이은 내림손맛, 그리고 30여 년 발효과학이 빚어낸 유산균의 맛까지 더해져 고객의 미각은 물론 영혼까지 만족시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. 소울푸드를 넘어 세계인의 웰빙푸드로 대한민국 대표 발효식품 김치. 그 중심에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켜오 30여 년 전통의 김치명가가 있습니다.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켜옵니다.